국가 R&D 연구성과의 특허 출원 시 연구개발과제 출처기재 이번 시간에는 연구개발과제 출처기재와 특허 출원 시 출처기재 방법 그리고 출처기재된 특허성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 시 연구개발과제 출처기재 의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자는 특허사무소의 연구과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특허 출원 시 출처기재 방법을 통해 연구개발과제 정보가 정확히 조회에 입력될 수 있도록 전자출원서, 서면출원서, 보정서 작성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 시 입력한 연구과제 출처 정보가 정확히 수집되었는지 확인하고 소속기관의 특허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출처기재란 이야, 이거 획기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연구는 국가에서 지원받아 수행했는데 말이야. 이번 기회에 특허 출원을 해야겠어. 한성실씨,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에서 특허 출원을 할 사항이 있나요? 네, 별리사님을 찾아가서 특허 출원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럼 돼요. 그런데 성실씨,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성과의 특허 출원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출처기재 의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연구개발과제 출처기재 의무라니,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물인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에 연구개발과제 출처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는 거예요. 별도의 성과정보를 입력하는 과정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로 바로 인정받을 수 있죠. 물론이죠. 법 규정으로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는 특허를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음, 그렇다면 연구기관 등에서는 특허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 연구개발과제 출처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과제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겠네요. 네, 그렇죠. 음, 그러면 이를 통해 어떤 기대효과를 얻게 되는 건가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의 과제정보를 기재 시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바로 국가 R&D 특허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출원서에 기재된 성과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국가 R&D 특허 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연구수행기관 및 관리기관의 상시적인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국가통계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되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전 특허 출원을 준비해야겠어요. 특허 출원 시 출처 기재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전문 별리사입니다. 한성실 연구자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이별 이사님. 이번에 특허 출원을 하려고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특허청 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연구과제 정보를 조회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특허청 전자 출원 시스템 다운로드 주소를 알려드리죠. 통합 설치 후 서식 작성기, 국내 출원 서식, 특허 출원서, 출원 구분, 특허 출원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서식 작성기에서 국내 출원 서식을 클릭합니다. 특허 출원서를 클릭하세요. 구분 항목이 나타나면 그 중에서 출원 항목을 클릭. 특허 출원서가 뜨네요? 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특허 출원서상의 기타 사항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항목이 나타나는데, 입력 버튼을 클릭해볼까요?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이라는 창이 뜨네요. 네, 그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조회 버튼을 눌러 연구개발 과제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죠. 그럼 상단에 조회 조건을 입력해볼까요? 조회 조건에서 과제 정보 입력 시에는 정확한 정보로 입력해야 해요. 조회 조건에서 나오는 대로 과제 고유 번호, 세부 과제 번호,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관기관, 연구사업명,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으로 조회할 수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조회 조건에서 과제 정보 입력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예시로 한번 미니돼지라고 작성해볼게요. 자, 미니돼지라고 입력해보았습니다. 그럼 조회 버튼을 클릭해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한 과제 목록들이 뜨네요. 특허에 기여한 과제의 정보와 일치하는 연구과제명, 과제 고유 번호, 부처명, 연구기관 등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1번 과제를 선택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해볼까요? 조회 내용에 1번 과제가 들어갔네요. 과제를 복수로도 선택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2번 과제를 선택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해봅시다. 복수 과제가 선택되었네요. 그럼 모든 과제 정보가 선택되었으니 입력 및 닫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에 선택한 과제 정보들이 입력된 게 보이죠. 저희가 복수 과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씩 기여율을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제를 더블클릭하면 1번 과제의 정보가 뜨는 게 보이시죠? 네, 그렇네요. 그런데 기여율을 입력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래 푸른 글씨로 된 설명을 보니, 복수 과제의 경우에는 총합이 1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각 과제에 해당하는 기여율을 입력해야 하는데, 기여율의 합은 꼭 1이 되어야 합니다. 복수 과제 중 하나의 기여율은 1분의 1이므로 나머지도 1분의 1이 되겠죠. 기여율 입력란에 1분의 1로 입력하겠습니다. 기여율까지 적었다면 입력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 1번 과제의 기여율이 2분의 1로 변경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2번 과제도 1번 과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여율 정보까지 완성이 되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전자출원 시 연구개발과제 출처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와,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특허 출원 시에는 연구과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구자와 특허사무소의 과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해요. 특히, 정확한 과제 고유번호를 알면 과제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네, 꼭 기억해두겠습니다. 이별 이사님, 앞에서 전자출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서면 출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특허청 서면 신청 페이지에서 별지제 14호 특허출원서를 다운받아 기입하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특허출원서를 다운받아 보세요. 연리사님, 가르쳐주신 링크 주소로 특허출원서를 다운받았어요. 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성과물로 특허를 신청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체크표시를 해야겠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네모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및 연구기관란을 각각 만들어 적도록 합니다. 각 항목의 설명은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가르쳐주신 대로 적어보자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별 이사님, 그러면 혹시 특허 출원 시 연구개발과제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결 방법이 있나요? 물론이죠. 보정서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출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서식 작성기에서 국내 중간 서식을 클릭합니다. 특허 실용신안을 클릭하세요. 하위 내용이 나타나면 그 중에서 보정서 항목을 클릭. 보정 구분이 나타나면 그 중에서도 출원서 등 보정 항목을 클릭. 다시 하위 항목들이 뜨네요. 여기서 출원 절차를 클릭하면 되겠죠? 보정서가 뜨네요. 그럼 먼저 보정서 상의 사건에 표시해서 보정하려는 특허의 출원 번호를 입력합니다. 사건의 표시 정보 찾기 창이 뜨죠. 해당 출원인 코드를 선택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정서에 해당 정보가 입력되어 나타났네요. 네, 그리고 보정할 서류에서 특허 출원서를 선택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구분 항목에서 특허 출원을 선택하고, 보정 대상 항목에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정 방법을 정정으로 선택한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 창이 뜨네요. 네, 이제부터는 앞에서 전자출원 시 입력 방법과 동일합니다. 앞에서 한번 해보셨으니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조회 버튼을 눌러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조회합니다. 상단의 조회 조건에서 미니돼지라고 작성합니다. 자, 미니돼지라고 입력해보았습니다. 그럼 조회 버튼을 클릭해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과제 목록들이 뜨면, 특허에 기여한 과제의 정보와 일치하는 연구과제명, 과제 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기관 등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과제를 선택 후 선택 버튼을 클릭. 해당 과제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검색 후 해당 과제를 선택하여 조회 내용에 입력해야 하지. 그럼 2번 과제도 선택하여 선택 버튼 클릭. 해당 과제가 모두 선택되었네요. 그럼 모든 과제 정보가 선택되었으니, 입력 및 받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모두 입력되었으니, 각 과제의 기여율을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제를 더블클릭하면 1번 과제의 정보가 뜹니다. 잘 아셨습니다. 이제 기여율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복수과제의 경우에는 총합이 1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복수과제로 두 개를 선택했고, 이 중 한 과제의 기여율이 3분의 1이므로, 나머지 과제 기여율 입력란에 3분의 2로 입력하겠습니다. 기여율까지 적었으니, 입력 버튼을 클릭.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1번 과제의 기여율이 3분의 1로 변경이 잘 되었네요. 잘 아셨습니다. 나머지 2번 과제도 1번 과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여율 정보까지 완성이 되었으니,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죠? 우와, 보정이 무사히 완료되었네요. 잘 아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 출처 기재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물론입니다. 이별 이사님, 감사드려요. 출처 기재된 특허 성과 확인 방법은? 나관리자님, 출처를 기재하고 나서 정확히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가능하죠. 특허청에서 구축한 국가 R&D 특허 성과 관리 시스템 리피스 인터넷 주소는 그럼 리피스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리피스는 정부의 국가 R&D 효율화를 위한 체제 정비의 하나로 연구개발과제의 특허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비, 활용, 유통하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먼저 특허청에서 출처 기재된 특허 성과와 NTIS, SIMS에서 조사 분석 입력을 통해 등록된 특허 성과를 수집하여 통합 특허 성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성과 정보를 평가 정보, 기업, 제품 정보, 산업기술 분류 정보, 표준화 정보와 결합하여 유용한 자료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을겨볼 것은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가공하여 뽑아볼 수 있는 맞춤형 통계 툴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와, 정말 유용한 서비스인데요? 아,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여쭤본 출처 기재 성과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그 부분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리피스에 회원 가입을 해요. 이때 회원 유용을 기관 사용자로 선택한 후 가입 양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하나 주의할 점은 정확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 회사 명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죠.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리피스에 로그인을 하고 오른쪽 상단에 리피스로 이동하여 기관별 특허 성과 정보 메뉴에서 확정 특허 성과와 월별 수집 특허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어렵지 않게 출처 기재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월별 수집 특허 성과와 확정 특허 성과란 말을 하셨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좋은 질문이에요. 리피스에서는 두 가지의 특허 성과를 제공하는데 월별 수집 특허 성과는 매 월마다 특허청에서 출처 기재된 특허를 수집하여 정비를 거친 후 제공하는 성과예요. 만약 이번 달에 특허 출원했다고 하면 다음 달에는 여기서 출원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확정 특허 성과는 매년 초에 조사 분석을 통해 입력받은 성과와 월별 수집 특허 성과를 종합하여 최종 국가 연구 성과로 인정한 성과랍니다. 그러니 리피스에서는 특허 성과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제가 기재한 과제 정보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해당 특허의 과제 정보뿐 아니라 특허 정보, 기업 제품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해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정보를 우리 연구원의 다른 연구원들도 함께 공유하면 좋을 텐데요. 그런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답니다. 금방 확인한 기관별 특허 성과 정보의 기능을 기관 포탈이나 과제 관리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 두 가지를 제공한답니다. 간편하게 태그를 가져다 붙이면 되는 링크아웃 방식과 간단한 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관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우와,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네요. 우리 연구원에도 연계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건의해 봐야겠어요. 퀴즈 오늘 살펴본 내용은 잘 이해하셨나요?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고 프린트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국가 R&D 연구 성과의 특허 출원 시 연구 개발 과제 출처 기재에 대해 살펴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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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